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국립주권감시단을 창설해서 활약을 하기 시작한 배삼준 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1월 31일이죠 네 신문에 조슬고 났죠 전면 전면에 이제 배 회장님이 사업하시면서 겪었던 어려움 그걸 보고 상당히 제가 인상 깊게 받아들여서 방송에서 한번 다루었으면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너무 고마워가지고요 방송에 다루고 나니까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더라고요 사람들이 비슷한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1월 31일 날 호소문이죠 네, 호소문이죠 호소문을 쓰게 된 배경 그리고 핵심 내용 그걸 한 뭐 너무 길지 않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지금 14개월 전이니까 2018년 11월 29일이었는데 갑자기 근로감독관이라고 그러면서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사업체 네, 우리 호텔에 속초에서 우리가 관광호텔을 조망하고 있습니다 네, 안식구 명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안식구한테 이제 그 최저임금에 대해서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를 조사한다고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허구만한 업체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예고도 없이 왜 우리가 이 조사 대상이 됐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난 9년 동안에 9건에 진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정이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임금을 안 줬다는 진정을 말하는 거냐 이를테면 그렇대요 그런 얘기는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여기 내가 처음 이 호텔에 샀을 때 내가 뭘 몰라서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서울에 있었는데 직원들이 그 방을 차지하고 앉아 않고 안 팔고 앉았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놔두겠느냐 그거 해고했더니 부당해고라 그랬는데 일한 날까지 돈 다 줬으면 됐지 내가 왜 그런 해고도 못 하느냐 결국 그 사람들 진술도 안 끝내고 그냥 다 스스로 그냥 소멸되고 말지 않았느냐 그게 무슨 상습체벌자라는 그런 굴레를 씌워 조사를 나온다는 얘기냐 그리고 지금까지 노동청에서 우리한테 임금을 안 줬으니까 취급하라고 명령해 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한테 위반했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냐 벌금 부과한 적이 있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또 뭐 때문에 이런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느냐 하고 처음부터 시비가 좀 있었죠 처음부터 약간 간절히 그랬는데 또 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주차장에 근무하는 분하고 야간 프론트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각각 얼마를 체제임금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여기까지 밀린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건 근로계약서를 보면 다 계산되는 건데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고압적이고 완전 죄인 다루듯이 하더란 말이에요 근로감독관들이 이렇게 조사도 되겠구나 그래서 사모님한테 그렇죠 나도 옆에 있었고 나도 옆에 있었는데 이제 집사람한테 하는 거 집사람이 이제 조사 대상이죠 저는 이제 남편이 이제 불가하니까 그렇지만 내가 남편이 나한테 얘기를 해봐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심하게 나오니까 아 여기 보시죠 그렇죠 부모 같은데 나이는 몇 살 정도 나이가 뭐 이제 40대 초반이나 아니면 30대 후반쯤 됐겠더라고요 그렇죠 나이도 좋고 부모 같은 사람들인데 그거 좀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해야지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이 됐는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막가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양허이에다가 손을 탁 얹으면서 감히 근로감독관을 뭘로 보고 이러는 거예요 기가 작겠네 실명 얘기하면 문제가 됩니까 뭐 문제 안 되죠 아 그거 하우철이라는 친구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우철이가 그래가지고 하우철이하고 이문영이라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나왔었는데 하우철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내가 아이고 나 저 아저씨한테 조사 못 받겠어 다른 사람 보내셔 교육 잘 된 사람 보내셔 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우리 집사람한테 아주머니가 여기가 대표죠 아주머니 구속될 수 있어요 아세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안 하면요 우리는 형사구속권이 있기 때문에 구속시킬 수가 있어요 뭐 구속 다 해볼래요? 뭐 이런 식이고 그리고 또 뭐 위반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쓰라고 그러는데 이거 이것대로 내가 얘기하는 대로 안 하면 구속될 수 있으니까 빨리 쓰세요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확인서를 갖다가 쓰라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확인서 내용이 성교육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직원 다섯 명, 여섯 명이 있는 회사에서 관광대에서 누가 성교육을 시킵니까 성교육 안 시켜 위반이래요 그거 썼어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최저임금이 얼마다 악하는 것을 벽에다 안 붙였대요 그게 위반이에요 그게 위반 사항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또 뭐 두 가지 시스콜콜한 게 있는데 하나가 두 사람한테 각각 210만원, 260만원 안 줬다 하는 내용으로 거기다가 확인서에 도장을 찍으라 하더래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나한테 그걸 가져와가지고 이걸 왜 찍냐? 그거 찍지 마라 그거 저 누구야? 근로계약서 보고 하면 다 계산 나오는데 그걸 왜 찍냐? 이랬더니 이제 그걸 안 찍는다고 했더만은 이 사람이 두고 보세요 3년 치를 탈탈 털어가지고 몇 천매덕이 나올지 모르니까 구속될지도 몰라요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항우질이 한 친구가 그래가지고 내가 바로 이제 노동청의 지도과장인가 신모라고 하는 과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조사를 내보내시오 이거 같은 민주사회 맞습니까? 이랬어 그 사람이 소속이 강릉노동청? 강릉노동청이지 강릉노동청이지 그래갖고 제가 신과장이라는 사람한테 교육을 좀 잘 시켜서 보내야지 민원을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 되죠 억울하면요 청와대에 고발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막 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청장은 좀 신과장이라는 사람이 그거 다 녹음돼 있어요 청장은 좀 다르려니 해갖고 이렇게 통화가 어렵잖아요 기관장들 통화가 됐는데 이 사람은 또 아 그러게 법을 잘 지키세요 법을 잘 지키실 그런 일 없을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요 청장님이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아 나 이제 바쁘니까 법들 잘 지키세요 이러고 그러니까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집사람은 막 분해가지고 죽어요 이거 무슨 내가 수갑 쳐서 가는 거냐 이래갖고 제가 협박죄로다가 속초지방검찰청에다가 협박죄로 고소를 했어요 근데 그 협박한 그런 거 구속한다는 말은 여러 번 한 걸 갖다가 옆에 우리 지배인이 그걸 다 들었어요 그리고 여직원도 들었어요 프론트에서 그런데도 이 검찰에서는 이걸 무혐의로 때립시다 근데 창고인 조서를 다 했는데도 근데 이제 창고인 조서가 이제 원래 지배인이 이제 좀 표현을 조금 이제 겁나고 하니까 그런지 조금 뭐 완화해갖고 한번 표현한 모양인데 그래도 어쨌든 구속한단 말은 한 걸 들었다 그러면 처리해야 될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공무원이 민원인한테 당신이 말을 안 들으면 구속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고소를 했더니 한 보름쯤 있다가 김윤희라고 하는 근로감독관이 나온 거야 그 친구는 보니까 나이가 한 50대에 보이던데 이 친구는 완전히 진짜 칼찬 일본 순사가 씁니다 아니 그래 추가 조사 나왔다 하면서 또 앉자마자 하는 소리가 김윤희이라는 사람이 김유훈이라는 사람이 다시 또 네 조사관이 나왔어요 제조사가 나왔어요 작은 호텔에 그런데 그 왜 앉자마자 그 왜 확인서를 갖다가 하감독관이 쓰라고 하는 확인서에 날임도 안 하고 왜 그걸 박박치셔서 하감독 얼굴에 던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감히 나도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어떻게 감히 시민이 공무원한테 서른을 찢어갖고 얼굴에 던져요 그거를 거짓말 안 거네 네 거짓말을 했죠 그래가지고 제가 제가 그 서랍에 있는 걸 딱 꺼내고 딱 보니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참 신기한 사람이네요 거짓말 안 거네 협박만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까지 안 해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있네요 어 있네 그럼 이제 참고를 하고요 그러고 조사를 막 하는데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다 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뭘 따지냐면 여기 그만둔 사람들 근로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해요 근로계약서 지금 어디인지 모르고 서울이고 속초 왔다 갔다 어디인지 모른다 했더니 서류를 다 꺼내면서 15명 그만둔 명단을 쫙 뽑아와서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쫙 뽑아왔어 딱 뽑아와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그만둔 사람들 그렇죠 3년 전에 그만둔 사람들 이제 노동근로기준법에 3년이 넘어가면 상관이 없어요 3년 범위까지만 조사를 해요 자기네가 3년 치에서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걸 딱 보니까 내가 7장밖에 없었던 거예요 8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15명 가운데 7장 네 7장은 찾았어요 그것도 처음에 4장 주고 또 1장 주고 2장 주고 이렇게 해서 찾아가지고 준 거예요 결국 8장은 못 줬어요 그러면 이게 8장을 못 줬은 것이 80명이 됐든 800명이 됐든 벌금은 500만 원이에요 대단하네 네 딱 그냥 500은 끝나는 건데 이거를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적용하면 한 사람당 230만 원이야 240만 원이야 8명인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2천 몇 백을 때린다 처음에 열 몇 명이 모질라는 게 2천 4백만 원을 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문제는 죽이기로 작정을 했고 보복을 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까지만 해도 하우처리가 쓰라고 한 서류를 집사람이 사인 안 한 그 확인서가 그렇게 중요한 서류인지 내가 몰랐어요 왜 중요하냐면 보복 수사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초에는 최저임금제를 조사를 나왔고 최저임금에 관련돼서만 확인서를 받던 거였는데 그건 우리가 집을 안 한 게 없다 해서 아는 것 뿐인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보복 수사가 증명이 되는 거라 근데 이 사람이 가면서 슬쩍 집 파일에 끼워서 그냥 가져가버렸어 나는 그 서류가 중요한 점 그대도 모르고 또 뭐 뭐 뭐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8명에 처음에 11장이죠 11명에 대해서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거 사인해라 그래가지고 또 순진하게 또 아유 한 번 또 밉보였는데 또 밉볼까 싶어가지고 겁나니까 사인해드려 그래가지고 사인을 한 거예요 그거 사인 안 했으면 한 번 지금까지 해볼 만한데 그거 사인한 바람에 이제 그래가지고 결국 2천만 원을 부과를 맞았는데 문제는 그 확인서를 가져가버리니까 나중에 이게 보복 수사라는 걸 알게 됐지만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갖다가 달라달라 해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아예 답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호출을 해가지고 출석 명령을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딱 자기 파일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거 사진이나 좀 찍읍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 공개 청구까지 했는데 그 서류는 줄 수 없는 서류라고 결국 내가 폐소했어요 그래서 보복 수사할 수 있는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이 2천만 원을 부과를 했으면 끝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계속 오라고 한 거예요 자고 이제 출석 요구를 보낸 것만 14개인가 돼요 14번 정도를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출석을 한 건 7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집사람한테만 10번인가가 되고 우리 여직원한테 하나 그리고 저한테 4개 사업을 못하겠군요 네 아주 작사를 내려고 작사를 내려고 결심을 했구나 네 그렇죠 공무원들이 강릉노동청이죠 강릉노동청 강릉노동청의 공무원들이 그냥 자기들께 작당을 해가지고 그렇죠 사업자 하나를 그냥 죽여버리려 했구나 그런데 이 사건을 장관도 이재갑 장관님도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누가 저 노동청에 나를 한번 찾아왔었어요 그걸 내가 누구라고 아직 여기서 밝혀있는지 좀 그런데 하여간에 제가 그렇게 보복을 당해가지고 털다 털다 안 나오니까 이제는 7장 내가 제출한 과거 퇴직자의 근로계약서를 갖다가 준 것이 몇 장 늦게 준 게 있는데 그게 당사자가 쓴 게 맞느냐 그러니까 근로자가 쓴 게 맞느냐 이걸 알아가지고 수상하다 이거 내가 이제 그걸 가라 써가지고 이제 그걸 낸 걸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 그렇게 한가에요 두 명씩이나 하루 종일 그만둔 여직원은 우린 집도 몰라요 어디지도 몰라요 전화번호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 가서 딱 가서 잠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직원이 나타나니까 만나가지고 이거 네가 쓴 게 맞느냐 하고 보니까 그럼 만든대요 그러니까 이제 호탕을 치고 그냥 간 거예요 공무원 두 명이 거의 3년 전에 그만둔 사람에 그걸 굳이 찾아가지고 공무원을 많이 뽑아 놓으니까 막 그런 짓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만명이랍니다 근로감독관이 만명이래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네 네 관로감독관이 그렇게 할 일이 없잖아요 강릉에서 속초까지 그러니까 내가 항상 생각하는 거지 공무원을 뽑아 놓으면 할 일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일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의 사병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두 사람이 일당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하루 종일 그거 하고 강릉에서 속초까지 가고 허탕치고 간 거 아닙니까 내가 범죄사에서 발견됐으면 난 죽었어요 그거를 안 끝나요 또 다른 여직원한테도 가가지고 또 이게 맞느냐 하고 영어로 사인됐는데 그거 여기 호텔 회장이 한 거 아니냐 제가 한 건데요 여기까지 또 허탕친 거야 그거 놓고 또 이제 안 되니까 그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얘가 이제 월급 받고 이제 이거 저거 떼고 한 거 이런 거를 다 우리가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기네들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너 그 연차수당은 안 받은 것 같더라 내가 연차수당 받아줄 테니까 어?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왜요? 나를 이제 여권 없겠다는 뭐라 잡겠다는 거지 문제는 그 친구가 너무 오바를 한 거예요 우린 직원들한테 잘해줬어요 걔한테 바로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근로감독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뭘 받아주겠다고 이렇게 이유를 아는데 그래서 어? 야 너 계산된 게 우린 다 된 걸로 아는데 안 됐으면 격리과 얘기를 해라 그거는 계속 받도록 하고 그게 사실이냐? 그게 언제 온다 카드냐? 그러니까 목요일 나온다든지 목요일 오면 그 이는 그대로 얘기해 너 갈 적에 내가 100만 원도 내 주고 그랬잖아 어? 그럼 그대로 얘기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까지 내가 법률적으로 짚지 않은 것은 이 사람들이 과연 이 여자애들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뒤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정보법 위반이잖아요 이거 문제는 얘네들이 아이고 저 근로감독관님 내가 저 이스턴 관광호텔에서 이거 저 일하다 그만뒀는데 연차수당을 못 받았는데 안 줍니다 하고 왜 좀 조사해? 이런 경우는 얘기가 달라요 내 위치를 알아보셨으면 그거 아니다 말이에요 자기가 이민했단 말입니다 얘네들 이런 걸 신청한 적이 없어요 그럼 이건 개인정보법 위반인 게 명백하잖아요 지금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와가지고 사실은 지금까지 내가 견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릉노동청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억울하니까 또 다른 데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부에서 한번 말씀을 지금까지 속조에서 작은 호텔을 경영하면서 강릉노동청이 파견한 근로감독관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배삼준 회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배삼준 국립주권감시단 회장님을 모시고 속조에서 호텔업을 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그러니까 강릉노동청에서 파견한 근로감독관들의 부당한 행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겪는 이야기 또 그것이 억울하기 때문에 또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하여간 제가 이거를 겪고 세상에 이게 나라가 맞나 이래가지고 제가 진짜 이 사건 지금 현재에 와서는 내가 이 근로감독관 몇 사람을 어떻게 손보고 하는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시스템이점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 그래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청와대 국민권익위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부 장관에서 12번 14번인가를 진정 탄원을 했어요 아무도 안 돌봐줍니다 지금 기껏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거나 감사원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 생선을 고향에다 뵙기듯이 그 사건 처리는 가해자가 맡아라 그쪽은 이첩을 해버려요 이첩을? 그럼 가해자 맡으라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건 똑같은 거네 그렇죠 그 사람이 자기 분량을 할 리가 없잖아 감사원도 그렇게 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안 돌봐줍니다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없다 이야기죠 우리나라는요 지금 현재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 억울한 걸 겪어서 해결해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없습니다 이거 제가 사실은 국민주권감시단 이거 창립 때문에 우리 공박사님이 이렇게 방송에서 왔습니다마는 우리가 할 목적이 공무원들 바로 잡아놓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 사회가 바로 될 수 있는데 지금 아마 내가 이걸 광고를 내고 나서 한 500여 명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광고를 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제 작은 거라도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겁이 나잖아요 고민 많이 안 하셨습니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빚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돈을 번 거는 과거예요 지금 나 털어도 뭐 세금으로 나 양도세고 뭐고 내 거 다 냈어요 지방세? 지방세 제가 내는 게 1년에 1억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양도세하고 소득세, 부가세 단돈 10원도 저는 지방세고 국세고 체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속초 시장한테서 속초에 제일 세금 많이 내는 사람으로 하고 거기다 성실 납세자 해가지고 상장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강릉노동청에는 전혀 해결을 못 해주고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이라든지 청와대,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이렇게 이제 해도 총 한 몇 군데 정도 그러니까 그 기관이 우리나라에서 사정기관이라는 게 대표 중에 청와대고 국민권익위 감사원이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경찰 공무원은 자기는 안 다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관 씨는 해당 부서니까 그렇게 했는데 대충 이 정도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신문고를 놔두고 국민권익위를 이렇게 만들고 하는 취지가 뭐냐면 모든 사건을 다 고소를 해봐요 검찰이 어떻게 못해요 지금도 고소와 고발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안 하면 전부 고발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검찰 숫자를 지금부터 두 배는 더 늘려야 됩니다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낭비가 엄청나게 심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민생 민생 해도 공무원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보다 큰 민생 없습니다 민생 중에 가장 큰 게 배당 공무원한테 억울한 일을 당한 것만큼 경험해보니까 없더라 돈 좀 잃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람이 완전히 그냥 갑질하는데 아주 미쳐버려요 그거 아주 그거 아마 당한 사람 제 얘기 듣고 공감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무 사정지간이 민생 문제를 해결을 못 해주니 그러니 마지막으로 결국은 대통령에게 호소문을 쓰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용을 들여가지고 조선일보 한 면을 산 거네요 사가지고 그걸 쓴 거를 제가 보게 됐고 그래서 내가 방송에 다루었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쓰면서도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했죠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1996년, 7년, 8년 그 당시에 저희 회사가 가우디라고 하는 주식에서 가우디 네, 우스탕 회사입니다 그래갖고 신문 광고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의 효과에 대해서는 잘 아시구나 알죠 알고 또 신문별로 틀려요 그리고 또 몇 면이 틀리고 몇 시까지 반응이고 이런 걸 다 알아요 그런 감각이 다 옛날 사업할 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시민들한테는 반응이 많을 것이다 과연 그러면 청와대에서 전화가 오느냐 아니면 또는 기관에서 전화가 오느냐 그걸 제가 의심이 봤습니다 일체 없었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체검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한테는 아무 반응이 없고 체검을 대는 사람들한테만 반응이 있었네 전화통이 불통이 났겠네 불통 났죠 거의 뭐 3, 4일 동안을 갖다가 계속 뭐 그래갖고 그분들 전화번호 내가 다 받아 써놨어요 그래갖고 그분들이 다들 그러는 거예요 이거 단체를 만들어서 저항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 그래갖고 신문에다 국민주권감시단 같은 거 만든다 그래갖고 그걸 만들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하시죠 그러면은 그 전화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소연했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인상적인 게 있으면 네 있습니다 그거요 한두 개만 좀 소개해 주면은 그러면 지금 진짜 시청자들이 어떤 게 인상적이었던가 제가 전화받은 것은 70대 여인입니다 그분이 군포에 산답디다 군포에 그런데 교통유발금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걸 군포시청에서 따졌대요 그랬더니 군포시청에서 좀 시끄러웠겠죠 경찰을 불러버린 거예요 경찰이 와가지고 왜 나를 잡아갈라 하느냐 하니까 경찰이 바로 부인을 땅바닥에 엎어놓고 70대인데 네 70대 노인을 그리고 구둣발로 등호를 밟고 손을 뒤로 해갖고 수갑을 치웠다 그 옆에는 내 딸도 있었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 놓았습니까 나는 못 찍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찍었으니까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이 정도까지 가면 그런데도 아무도 그런 공무원이 조금 뒤쪽으로 앞쪽으로 이런 공무원이 아무런 제재를 안 받는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은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아주 무리하게 해갖고 수십억을 자기가 손해받는데 이거를 좀 받아달라 재산권이 크게 심해집니다 그 양반이 재산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국수단에서 이걸 활동을 해서 받아갖고 내가 일부분은 여기 내가 기부를 해줄게 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저 내일 창립기념일 때 그 사례 발표회가 있어요 아 사례 발표회가 그러면 내일이 이제 18일이잖아요 2월 18일 그러면은 이제 그 그동안 이제 국수단이 국주단이 국주단이 국민주권감시단 국주단 국주단이 이제 그동안 이제 광고를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절차 과정 과정을 좀 이제 참가하신 분들한테 좀 광고도 할 겸에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뭐 한다 뭐 하기 위해서 모인다 이런 것부터 시작했어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광고를 내고 나서 시민들한테 많은 전화를 받으면서 시민들이 이제 그런 단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나도 그런 거를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다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십시일반을 돈을 모아가지고 언론에도 제보를 하고 그 다음에 방송국에 제보하고 해서 좀 공권력이 제어받을 수 있게 그렇죠 기관에다가도 이제 공문을 띄우고 항의를 하고 언론도 고발도 하고 그래갖고 감시감독이 안 되면 직접 우리 회원들이 앞에 가서 시위를 하자 이런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해결하겠다 그래갖고 풀뿌리 심사회운동이다 그래갖고 국주단닷컴이라는 사이트를 내일 오픈하거든요 국주단닷컴 네 국주단닷컴 국주단닷컴 그냥 국주단입니다 그대로 KUKJUDAN입니다 KUKJUDAN KUKJUDAN D-A-N 국주단닷컴 KUKJUDAN닷컴 그래 지금 이제 아마 이제 오늘 자정이면 이제 그게 이제 오픈이 될 거예요 사례 연구를 하면은 내일은 이제 정신명칭이 국주단 그렇죠 국민주권감시단 약자로 국주단 국주단의 창립총회입니까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가 내일 이제 열리는 시간이 오후 3시 오후 3시고 그 다음에 양재동 K호텔 그러니까 옛날 교육문화회가 교육문화회가 지금 K호텔입니다 K호텔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시민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들을 해가지고 동아일보에다가 광고를 예 동아일보에 죄송합니다 동아일보에다가 낸 숫자에서는 온 전화가 100통 미만이었습니다 근데 뭐 그것이 꼭 동아일보가 광고빨이 작다 그래서는 아닐 거예요 그 요일도 있고 다 그러는데 하여간 나머지 전부 다 하면 한 500명이 연락이 왔습니다 500명이 연락이 왔고 그럼 내일에서 사례발표는 몇 분이 나서십니까 사례발표를 이제 7분씩 정도로 끊자고 그랬는데 그게 몇 분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한 4명 정도로 다 기다리는 사람 지루하니까 한 4명 정도로 끊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걸 하겠다는 사람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부 우리 홈페이지에 이걸 다 올릴 겁니다 홈페이지 올리고 메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올리고 또 이제 그런 내용을 이런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부분에 그렇죠 제보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그럼 그건 일종의 스토리니까 네 실화죠 실화 그건 뭐 그냥 그건 뭐 픽션이 아니고 사람들이 직접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건데 그거를 옆집 사람들도 느낄 수 있고 나도 당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 마음속에는 일종의 의분 같은 게 있잖아요 정의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사례 케이스 스토리 사례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호소력이 있고 또 그게 사회를 바꾸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 그럼 이제 내일 창립총회 발기인 대회를 마치고 나면 이제 홈페이지도 개설하고 그 다음 정기적으로 사례가 축적이 되면은 그런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네요 그럼 이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제가 아는 분들도 몇 분 가시겠다고 아 그랬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일 참석에는 얼마 정도로 예상합니까? 저거 자석은 150석인데 이미 지금 오겠다는 분이 180명이에요 그래서 늦게 오는 분은 뒤에 서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근데 이제 늦게 오니까 식사를 또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밥값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걸 전부 제가 혼자 부담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만들고 나면 대비를 모아야겠죠 그렇죠 그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래갖고 광고비도 만만치 않고 이런데 저는 어쨌든 돈이 매덕이 들어가더라도 정말 우리 시민사회가 건강하고 공무원들이 반듯하게 가는 그런 분명한 민주주의 사회만 될 수 있다면 저는 얼마나 내 재산을 투자할 용의가 있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근로감독관들 못된 사람들 그 사람 몇 사람 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나라가 좀 공권력이라는 것이 정말 국민들을 위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고 싶다 그 영어로 그냥 그야말로 공직자가 서번트인데 봉사하는 자인데 이게 어떻게 보다 보니까 이제 군림하는 쪽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좀 나아졌는데 그래도 참 그런 점들이 그걸 각성하는 시민들이 꽤 많다는 이야기 그런 점은 이제 앞으로 많이 발전이 좀 돼야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배상준 회장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국립주권감시단이 이제 어떻게 출범하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주로 이제 말씀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국립주권감시단 이 이름이 참 건사합니다 이게 이제 출범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니까 정말 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풀풀이 시민사회운동으로 발전해서 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는데 크게 힘을 더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미래는 이제 그럼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좀 잡고 계십니까 어디 뭘 하든지 리더가 참 중요한데 우리는 우선은 지금 우리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의외네요 저도 있는 분을 두고 나오시는데 그분들이 그거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해서 내일 양재동에 있는 호텔에서 모임에 참석하겠다는데 그러니까 뭐 근로자나 이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기업체를 갖고 있거나 소상공이거나 이래가지고 그 중에 어디서 한 분은요 천만 원을 바로 후원을 하겠답니다 미국 교포도 페이팔로 해서 달러가 오고 그런데 저는 다른 일찍 받지 않았습니다 미국 교포도 것만 의미가 있어서 그건 내가 받았는데 제가 아주 좋은 저는 그런 기획 업무를 많이 담당했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인 장소지만 아주 멋진 구상을 말씀드릴 테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활동을 하시면서 사례를 잘 모으시라고요 그 사례를 육과 원칙에 따라 가지고 언제 누구와 어떻게 그 내용을 잘 정리해 가지고 요즘에는 그런 유튜브 방송들이 왕성하니까 그런 부분에 노출이 되면 그러면 효과를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것 자체가 이제 공직자나 정부를 깨우는데 우리가 누구를 공격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깨우는데 굉장히 적어보일 때는 스토리 그러니까 그 사례가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축적해 나가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사람 당한 걸 그냥 적고 누가 좀 정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그래서 그거를 불신을 계속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무슨 운동을 하냐면 클린펀드라는 운동을 하려고 해요 우리 단체에서 뭐냐면 우리 회원들이 이제 돈을 내서 그 돈을 이제 가지고 있다가 매월 두 사람씩 그런 아주 나쁜 사례 반드시 이거는 고쳐야 될 사례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례를 제보하는 사람들한테 포상을 하는 겁니다 포상을 하구나 그걸 두 달에 한 달에 두 사람씩 꼭 합니다 이거를 옛날에 제가 97년도인가 98년도인가 동아일보에 오명사장 계실 때 그때 저한테 이병기 기자라는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병기 기자 혹시 이 방송 보시면 저 연락 한번 주십시오 이병기 기자가 오셔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회장님 이거 우리 클린펀드 하나 하시죠 그게 무슨 말이오 하니까 지금 낭비가 많이 예산이 낭비가 많은데 이 예산 낭비 되는 사례를 제보하는 사람한테 상금을 주는데 회장님이 그거를 좀 해주세요 가오디에서 하시면 안 됩니까 좋은 얘기네 합시다 이래갖고 경실련이 운동을 맡았고 보도 고발을 동아일보가 맡았고 내가 스폰을 하고 이렇게 진행한 일이 있었어요 아주 멋진 아이디어네 네 그게 일면 탑이라서 나는 감금이 다 뽑았어요 사실은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일면에 막 해주고 그래가지고 가오디라는 이름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면에 나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걸 했었는데 지금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23년 지난 지금에 와서 야 그거 다시 살리자 내가 직접 피해자가 돼가지고 내가 이래 개입될지는 제가 몰랐죠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을 우선 꾸준히 함으로 해서 이제 그러면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그걸 끈을 살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회원들이 보니까 다들 또 여유들이 있는 분들이고 해가지고 아니 뭐 천만 원씩 기타가 되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점이 있는가 하니까 사람이 살면서 이제 빵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좀 들고 어느 정도 자리가 안정되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잖아요 야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의미를 찾거든요 네 아우 나는 그렇게 우국지사가 많은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지금 이런 무슨 뭐 연구소하고 이게 별도로 당장 그 살아있는 사례를 가지고 세상에다 호소하는 거니까 그만큼 영향력 크고 그다음에 정부가 그거를 중요성을 알게 되면은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제가 이거를 뭐 계획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버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저 하우철이 임은영이 저 김유은이 이 근로감독관이 어쩌면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기여했는지도 몰라요 거꾸로 그렇죠 뭐 그분들이 그분들이 이렇게 버튼을 눌러줬으니까 그 다음에 열을 받았지만 나중에 정신을 잘해보니까 이게 열받을 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국가 시스템을 고치는데 국가 시스템에 그냥 나라만 지식인들만 이런 일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현장에 체험한 걸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 그럼 이제 사업을 하면서 한국에서 별일 다 경험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우리는 뭐 거의 뭐 안 겪어본 일이 거의 없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한 몇 년 정도 됐습니다 사업을 그냥 사업은 제가 28부터니까 뭐 거의 40년 했죠 40년을 경험한 것 중에서 정말 이 부분이 이제 개선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네요 아 이건 아휴 내 전화기하고 요금이 다 돼 있는데 그거 참 틀어보면 우리 세상 문제가 다 나옵니다 근데 정말로 이거 공무원들이 반듯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속초시는요 그 시청의 공무원들이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속초시가 예예 이거는 우리가 이런 지자체에 대해서도 발굴해갖고 또 칭찬도 하고 예예 그래야 됩니다 tax다 근데 너무 대별되는 거예요 그러고 그 차가 어디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차는 결국 이제 그 uh 장이 조직이 장이지 예 그 장이 선출된 공무원이냐 임명된 공무원이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예 선출된 공무원 그게 뭐냐 им까요 N-E-E-D 況니다 please need it need 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need를 선거에 나가는 시장 될 사람이 그걸 다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를 얻어야 되는 사람들은 시민들의 필요나 욕구나 불편함이나 아픔이나 이런 부분에 항상 관심 있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또 선출직을 간다는 것 자체가 항상 시민들의 입장에 생각하는 것이 몸에 배여 있는데 이제 뭐 고시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북박이로 공무원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잘하나 못하나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사명감이 없으면 그냥 고압적으로 당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지금 속초에 사는데 내가 놀랐어요.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민원실도 있고 건축과도 그렇고 가면 내 세상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게 해줘요.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뭐든 열심히 해서 좀 해결해 주려고 하고 긍정적인 모든 게 잘해주려고. 그게 왜 정말 나는 감히 다른 지자체는 갈 일이 별로 없어서 모르겠는데 정말 이 속초씨 이런 거를 모든 지자체에서 배워야 됩니다. 특히 이 중앙부처들 배워야 됩니다. 왜 국민들한테 이렇게 못 살게 굴어요? 누가 세금은 제가 당신 월급 주는데 어떻게 주임을 갖다 그따위로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내는 세금이요. 적어도 1년에 3사람 몫의 연봉은 내가 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말 할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나를 갖다 이렇게 못 살게 굴어냐고요. 이거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거보다 더 심한 사람은 천지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분하다는 거예요. 이거 빨리 안 고치면 큰일 났다. 그러니까 기껏 얘기해놓고요. 어떻든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번 총회 때 참석하실 거죠? 그거는 못 가고요. 아무래도 나는 장사를 하는데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렇게 나서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일제 때요. 우리는 그래도 총 맞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독립군들이요 나라고 한다고 목숨을 맞추면 만족해가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람들이 신세 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뭐 위험하다고 죽을 줄이 졌습니까? 왜 못 합니까? 이랬다니까요. 우리나라는요. 그런 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구하는 그런 DLA가 옛날부터 있어요. 쭉 있어요. 만족해 난서부터 홍경래는 아니고 3.1운동이고 박종철이고 쭉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신기한 거는 북한도 우리나라인데 거기는 그게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거는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어요. 왜 거기는 그게 안 되는 건지. 그건 모르겠으나 하여간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정부가 지금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는 건 중론입니다. 제가 이 광고를 내고 많은 사람들이 봤지만 사회주의로 가려고 해요. 아니 여보세요. 배회장 그거 아니에요. 이미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전화를 한 500년 동안에 보면. 이미 사회주의예요. 이번에 선거 잘못하면 다 죽어요. 그렇게 전화하신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배회장님 말씀은 사회주의로 가는 것 같다. 가는 것 같다 그랬죠. 가는 거 어떻게 해야. 그게 아니고 사회주의로 갔다 이랬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독도시민단체 독도일본의 알리기 운동이었는데 줄이면 독도련인데 독도련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제가 대통령 문재인한테 쓴 편지가 그게 하나 있습니다. 안 봤을 거예요. 제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을 다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총선이 있는데 잘못하면 대통령님 이번에 문제됩니다. 이거 저거 이거 저거 고쳐야 됩니다. 그거 발표하세요. 그러면 구간이 명간인데 국민들이 그래도 아직 민주당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 중도도 많고 또 한나라당은 맨날 도로아미 타볼 아닙니까. 그러니 대통령님이 잘하시면 다시 우리는 다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고 쫙 써놨어요. 안 듣는 거예요 지금. 가능하지 않죠. 비서관들이 지금 대통령이 남은 임기 2년 반이라 제대로 가시고 싶으면 정말 자코리아 같은 데 올려갖고 뽑아야 됩니다. 그래갖고 교수들 모아놓고 어떤 데 적절한가를 뽑고 대통령이 뽑지 말고 직접 그 사람이 뽑아야 하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고 역사에 남는 그런 대통령이 되게끔 해야 되지 지금 비서관들 문제가 많습니다. 내가 이번 사건 보고 세상에 광고를 갖다가 조선일보 두 번 나가고 동아일보에 한 번 하는데 그것도 전면 광고를 했는데 콜백이 다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도대체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이 나라를 다 책임질 건 아니지만 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잘했으면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안 당하고 한 번 당해보세요. 내 것처럼 당해보세요. 그것도 마누라고 협박받고 맨날 속초에서 강릉까지 일곱 번 열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울고 댕기고 하는데 어떤 놈이 마누라고 당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전 미워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비서관 여러분 대통령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상태로 가면 이번 총선은 제가 보기에 점쟁이 안 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국민들을 바로 생각하고 또 우리가 좋은 나라가 되고 우리 자식들도 잘 살아가려고 하면 그런 선진국이 되려고 하면 공무원 사회부터 바뀌어야 되고 특히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큰 책임이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배삼준 회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그동안 사업하면서 느낀 점 이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좀 살펴봤고 그동안 또 전면 광고를 낸 이후에 또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사회주의화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배삼준 회장님 모시고 이제 그동안 기업인으로서뿐만 아니고 사회활동들을 해오면서 느끼고 그다음에 배우고 그다음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들을 몇 가지 좀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국민주권감시단을 만드시면 제가 경력이라든지 그동안 활동상을 보니까 돈을 벌면서도 열심히 사회운동이 뭔가 이렇게 내가 디딤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노력을 많이 해오셨네요. 97년도에도 크게 기여를 많이 하셨던데 그때는 어떤 활동을 주로 많이 신경을 썼습니까? 제가 우리 집이 워낙 가난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갖고 볼 수 있는 게 만화밖에 없었거든요. 만화의 주제는 전부 항일독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에 대해서는 남달리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늘 우리가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산증인이잖아요. 6.29 사태 시청 앞에서 시끄럽고 막 막 막 저도 그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나라가 잘 돼야 된다. 그러려면 나라가 잘 되려면 대통령을 잘 뽑지 않으면 맨날 이 정도밖에 안 간다. 이래가지고 제가 대통령 수준이 나라 수준이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 때 고무신 사주면 찍어주고 관광버스 태워주면 찍어주고 이랬단 말입니다. 이러면 이 나라 미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이 이회창, 김대중, 김종필, 이인재, 권영길, 허경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각각 국가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 어떤 의사를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뭘 알고 표를 찍어주셔야 되지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후보들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이 나한테 다 지리소를 보내주면 그걸 다 모아갖고 분류를 해갖고 신문으로 공개로 내가 지리를 할게요. 그럼 답변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일종의 그 당시에 97년 당시에 공개지리서라는 부분을 개념을 만들어냈네요. 그렇습니다. 공개지리. 공개지리. 대단하네요. 그 당시에 모든 것은 여러 사람한테 들어보면 답이 나온다. 난 항상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나는 신문 한 페이지면 될 줄 알았어요. 어이구 어마어마하게 온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도 못 좋아달라. 저것도 못 좋아달라. 그거를 내가 열두 번의 모집 광고를 냈어요. 조중동하고 문화일보 이런 데다가 수억 들어갔어요. 누가 나보고 미쳤다고들 하는 사람 많아요. 미쳤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 만주에 가서 목숨 걸고 간 사람은 뭐한테 뭐라고 할 거냐고 물어보면 돼요. 그 사람들보다는 내가 그러면 훨씬 위험이 덜하죠. 아주 그게 설득력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한 열두 번의 광고를 하고 하니까 만 140명이 시민이 글을 써왔어요. 그때는요. 워드가 별로 없어요. 처음으로 수기로 쓰고 조금 타자치는 사람 정도만 하고 그랬는데 그거 우리 집에 가봅니다. 제가 그거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행정학 교수들이 우리 회사에 와서 많이 그걸 봤습니다. 우리나라 만 만 만 140명이 만 140명이 공개 질의해달라고 네. 증언서를 보냈어요. 회장님한테 증언서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나 혼자 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 박사 한 사람 붙이고 또 우리 여비서 하고 뭐 하고 해서 너메이서 하고 두 달을 그걸 분석을 한 거야. 두 달을. 그래갖고 신문을 어떻게 내야지 배치를 해야 될 거예요. 배치를 해야죠. 그러니까 한 페이지는 도저히 안 된다. 돈이 더 들어가서 두 페이지로 가자. 두 페이지로 한 게 63개항이 된 거예요. 63개항은 두 페이지에 걸쳐가지고 공개 질의를 한 거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청소년 문제는 어떻게 할 거고 국방은 어떻게 할 거고 국방은 어떻게 할 거고 경제정책은 어떻게 할 거고 나오겠네요. 그리고 이은창 씨한테는 그 아들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진 거예요. 물은 거예요. DJ한테는 그 무덤, 아버지 무덤에 대해서 따지고 이렇게 해서 그거 광고 답변서가 다 왔어. 그게? 네. DJ한테도 오고 김종필도 오고 이인재도 오고 권영길도 오고 허경릉도 허경릉 잘 썼어요. 그리고 이해청만 안 줬어요. 집권당이었어요. 그 옛날에 독재의 잔재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오히려 어느 신문사 기자가 계속 이거 이 총재님 이거 답변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선거 불리합니다. 죽어라고 답변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사철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대변인인가? 기억이 나네요. 그분이 그 사람 선거법을 위반한 거다. 구속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왜 거기에 답변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공개를 하려고 했더니 바로 선관위에서 저를 금지시키고 내가 이제 겁나게 도망가고 그랬더니 집사람한테 또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걸 공개 과정을 가면 공개하는 과정도 그러니까 질문서를 공개 질문서를 공개하는 과정이 재미있어요. 이게 신문을 두 페이지를 내야 되겠는데 그것도 좀 광고력이 좀 있는 매체를 선택해야 되는데 2억 2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두 페이짜리가 그러면 이걸 내가 조중동 석관의 문화일보 대구하고 경상북도의 대구 매일신문 대구 매일 그렇죠? 또 부산에 부산하고 경남의 부산일보 전라도의 광주일보 이게 전부 아닙니까? 이거를 97년 8월 1일 날 동시에 두 명이 나간 거예요. 두 명이 이만한 게 그럼 얼마를 드린 겁니까? 하여간 그때 전부 한 7, 8억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8, 8억 그때 강남 아파트 얼마였으니까 아파트가 뭐 초과하지요. 하여간 그 당시에 내가 우리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 산기 그때 7억이었으니까 그 정도 가격 간 거죠. 하여간 그랬는데 이거를 제가 장사권의 기질을 발휘했죠. 그래갖고 조선일보랑 중앙일보랑 동아일보랑 싸움을 미치고 그럼 일이 안 하면 여기만 나가겠다. 이거 원래 언론에 하여서 해야 될 일을 개혁이 하는 건데 공짜로는 되지 못할 방정 어떻게 이걸 2억 2천을 달라고 하느냐 3천만 원만 받아라. 이래갖고 결국은 연락이 와갖고 쉽게 된 거예요. 다 3,300씩에. 하기가 그거론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언론이 해야 될 일을 대응해서 해준 건데 그래서 그거를 냈는데 결국은 답변을 받아가지고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63개의 답변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후보들 다 있어요. 이거는 DJ 후보 답변수고 이거는 이인재 답변수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한 권에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신문에는 광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책으로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무스탕 옷 타는 매장이 전국에 27개가 있었어요. 매장이 그래서 내가 그쪽에 가면 구할 수 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무상으로 주면 걸린다는 거예요.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럼 돈을 받으면 되느냐. 뭐 그거는 괜찮다. 2천 원 그래서 천 원만 받으려면 천 원도 그건 공짜리적으로 똑같다. 2천 원 주라 그래. 그러니까 2천 원을 했는데 가져가는 사람은 가져갔지만 결국은 그게 홍보가 안 됐어요. 언론도 그걸 안 실어줬어요. 그때부터는 언론도 안 따라갔어요. 그게 집권당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시대에 많이 뒤뜨렸고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이 참 의미 있는 일이었네. 네. 오늘날 그것이 대통령 후보 TV토론 TV토론에 효시가 됐죠. 효시가 됐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노무현 씨를 앓은 거야. 아 그 일을 가지고 네. 그 일을 가지고 저 이제 어떻게 이제 SBS 전망대라는 것을 전 노무현 형님이 그걸 이제 그걸 진행을 했던 거라. 그래가지고 전화가 잠깐 전화가 와서 전화 받아보니까 노무현 씨야. 아이 노무현님 이거 어떻게 이렇게 영광입니다. 한번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우리 이제 매장에 이제 한번 이제 옷을 산다고 오셨지. 권양숙 씨랑 같이. 그래가지고 이제 알게 됐는데 나보다 다섯 살인가 위야. 그래가지고 형님 형님하고 그랬는데 제가 팔레스 호텔에서 좀 이제 다퉜어요. 아니 형님 지금 청문회 스타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 형님은 저 보고 있는데 그렇게 야행으로 나가가지고 DJ 싫다 이해찬 싫다 아무것도 안 하면 이 나랑 어떻게 하라고. 야 너 좀 그러면 내가 내 보고 이해찬 밑에 가라는 얘기냐. 그러면 이해찬 밑에 가면 되잖아. DJ가 얼마나 저 제왕적인 줄 알아. 그렇지만 형님 힘이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안 돼. 일단 들어가시오. 그 다음 날 부총재가 된 거예요.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저 민주당에 들어가가지고 큰 조언을 하신 거네요. 네 그랬죠. 그날 야야 배 회장 그때는 배 사장 그랬죠. 야 배 사장 내하고 정치나 하자. 너는 딱 묶이다. 이랬었어요. 근데 제가 거절을 한 이유가 형님 형님 나는 아직 집이 안정이 안 됐습니다. 우선 내가 뭘 하려면 가족이 제대로 먹고 살고 안정되게 해놔야 내가 감히 왜 정치를 하는 것이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잘 되면 그때 가서 할게요. 이러고 제가 거절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 이 얘기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게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안희정 씨한테 너는 정치하면 안 된다 했다는 소리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정치하셔서 잘하셨을 것 같아요. 네. 했으면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제가요. 실제로 이름을 다 못 밝힙니다만 정치인들한테 참 이 사람 참 될 만하다. 그러면 다 그렇게 좀 대줬습니다. 구원도 하시고 돈입금처럼 자금 대도시켜 해줬습니다. 시민사회단체도 안 좋죠. 참여연대도 줬고 경신연대도 줬고 다 했죠. 그런데 나는 그래도 그 일은 그 일이고 다 열심히 돈만 벌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을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건 몰라도 그래서 내가 그들끼리의 리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충분히 거기를 들어가야 될 텐데 아무도 나를 안 불러줘요. 제가요. 사실은 전에 한번 사모님한테 내가 부탁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술 말 해볼까요? 했더니 하지 말라고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아무도 안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소속으로 나갈까 말까도 지금 최종적으로는 아직 결정을 못 했어요. 무소속으로 나가.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정말 나라는 싹 바꿀 자신이 있어요. 정말 될 것 같아요. 왜? 나는 영웅이 되고 싶거든요. 저는 이 국민주권감시단이 왜 하는 줄 아세요? 비웃을란 비웃이라고도 하세요. 나는 정말로 영웅이 되고 싶어요. 이 고속버스 타고 가면서 양쪽에 무수히 흩어져 있는 그런 무덤 중에 하나가 되고 싶지는 않단 말입니다. 역사책에 내 이름을 남겨놓고 싶다면 나는 굉장히 역사를 좋아합니다. 국사를 많이 좋아합니다. 나도 이제 나이도 이제 70이 다 됐고 이제는 뭔가 업적을 남겨놓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국회에 들어가면 힘이 참 좋아져가지고 이런 운동이 쉽겠지만 제도적으로 내가 들어가질 못하니까 이런 시민운동이라도 하면 그게 못지 않다. 이렇게 하면 더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운동을 시작을 한 겁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동안 겪었던 일 또 국민주권감시단을 또 출범시키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일들을 배상준 회장님으로 쭉 들었습니다. 이제 이번에 국민주권감시단을 출범하는 배삼준 회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부분과 동시에 또 많은 분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견이나 정견을 여러분들에게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제 이런 거 좀 하신 분들은 다 우리한테 오셔서 힘을 좀 보태주시면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집행위원회를 비롯해서 위원회가 한 15개 정도가 지금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위원회 15개는 주로 이제 분야별로 이제 분야별로 이렇게 운동을 추진하는 거죠. 어떤 게 분야를 놔뒀습니까? 그러니까 홍보 담당 위원이 있고 그다음에 민생 담당이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보호하는 팀이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네,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아무래도 우리가 덮어놓고 이렇게 유튜브 아니, 저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그렇게 해서 언론이 보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해서 희마리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자기가 과거에 있었던 근무했던 그런 경력이나 경험을 여기다가 기부를 좀 해주시면 재능기부를 해주시면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름을 밝히는 건 동의를 얻지는 않았습니다만 정인균이라고 하는 부장검사님이 과거에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우리 법률대책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또 헌법전문제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변호사들이 좀 필요해요. 네. 와가지고 그렇게 저렇게 이제 좀 도움을 주고 하면 이 사안은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당신이 주장하는 것이 옳은 거고 그쪽 사람이 잘못된 거 하면 역시 법전문가들이 있어야겠네. 그렇죠. 어떻게 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해라 이런 코치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자동사건이 된 게 야 그거는 시민이 잘못한 거 공무원이 잘못한 게 아니야 이런 판단이 잘못한 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이제 해주고 바로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억울하면 이제는 신문고나 국민의권위원회는 이제 우리 밑으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 그 기관이 있으나 마나 합니다. 사실은 국민권익위의 담당자가 저를 압니다. 그분이 이 말을 들으시겠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국민권익위를 해체하시오 하고 내가 진정서 넣었죠? 왜 비겁하게 왜 국민들을 속이고 그거 세금 받아서 당신들이 쓰느냐 노동판에 와갖고 벽돈을 날려면 한 달에 하루에 18만 원씩 받는다. 차라리 그리 가서 일을 하지 이런 짓들 하지 마라. 해체해라. 이렇게 내가 진정서 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도 억울하니까. 네. 하모도 안 봐주니까요.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권익위원회가 마땅히 수행해야 될 일을 안 하니까 안 하니까요. 이을 받아가지고 당신들이 해체하는 게 좋겠다. 해체하라 이거죠. 해체해야 될 게 많잖아요. 대한민국 교육부가 왜 있어야 됩니까? 교육은 제가 잘 몰라요. 그런 부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법수될 일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공직자들 중에서도 아주 반듯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럼요. 반듯한 공직자들 많죠. 그래서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한 걸 어떻게 하면 더 도와줄까를 하고 갈 때까지 속초 직원들 갈 때까지 보고 있어요. 인사하고 있어요. 이런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그런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요. 하도 선거가 많아가지고 사실은 장관도 대법원장도 투표로 선거에서 뽑아야 될 텐데 이게 쉬운 일이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감히 여기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 한마디 하겠습니다. 욕하지 마십시오.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문제는요. 평등선거에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한 표 정치 10단도 한 표 여기서 이 나라가 절단 나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누군가 고양이 방울을 달아줘야 됩니다. 아마 국내에서 최초로 이 발언을 제가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누가 한번 받아서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미국도 이건 안 하는 건 제가 알아요. 안 하는데 정말로 우리나라는 실제로 정치에는 신경이 없고 먹고 사는 게 바쁘신 분들은 미안하지만 약간 양보를 하십시오. 아니면 투표하는 거에 대해서 시험을 보고 어느 정도 자격시험 투표 자격시험이 있어야 돼. 오죽하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정말 오죽하면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어쨌든 현대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그게 또 평등권에 많이 위반되니까 평등권에 위반되지 이상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구현되기가 쉽지가 않지만 어쨌든 이제 귀한 뜻을 가지고 출범하니까 일단 현실정치에 참여하지 않으시고 시민사회운동을 통해가지고 그런 불합리한 사례를 모으고 그걸 설득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힘을 더하겠지만 역시 여기서도 속초시청이라든지 속초 강릉노동청과 마찬가지로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왕 시작하셨으니까 정말 잘 규합하시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사례가 사례가 상당히 흥미로운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기존 언론은 그걸 받지 않더라도 유튜브 방송 중에서 힘있는 그런 방송들은 그런 사례를 널리 알리고 그렇게 할 충분한 동기가 있을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잘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수동적인 마케팅 방법이니까 푸시 마케터를 해야 되잖아요 푸시 그런 면에서 보면 유튜브 방송 가운데서도 중요 방송들 중요 방송에 항상 보도자료라든지 그런 걸 보내시면 굉장히 그런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세상을 바꾸시는데 참 좋은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한 그거 클린 펀드 그거 하면 계속이 살아날 것 같아요 그렇죠 살아나고 그러니까 몇 개의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그런 유튜브 방송에다가 계속 그런 케이스 스타디를 제공하면 그럼 그 사람들은 오늘 같은 방송도 과거 같으면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방송이 MBC가 해주겠습니까 맞아 맞아 SBS가 해주겠냐고요 여기 구독자가 얼만데 그러나 여기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까 또 필요하면 그 당사자를 굴러가지고 굴러놓고 바로 알 수 있죠 당신이 어떻게 억울한 일을 당했냐고 그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좀 신화를 한번 창조를 하셔서 한국 사회가 정치에 참여하신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꿈이 하나 있는데 발표해도 됩니까 그래서 괜찮습니다 저는 독도에 김진명 씨의 무화꽃이 피었습니다를 보고 독도가 큰일 났다고 봤습니다 제가 거의 20여 년을 공부를 하고 저는 독도에 거의 박사다 싶어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독도의 해결 방안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한테 보냈는데 게을러서 그러셨는지 왜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안 봅니다 해결돼 있습니다 이미 독도는 왜냐 독도는 일본이 자기네가 편입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편입 문서가 심한 곳이라는 걸 그걸 공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문서가 처음부터 없습니다 그걸 제가 밝혀냈고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도가 어째서 당신 땅이라고 남의 땅을 가지고 무슨 닭개시마 날 정해놓고 잔치를 하고 난리냐 그거 결정 무효해라 무효확인 소송을 맞세 지방재판소에다가 제가 재판을 걸었죠 그 재판 이길 거라고 봐 무조건 지겠죠 그렇지만 제가 왜 했느냐 옛날에 1696년도에 안용복씨가 거기 가서 울릉도는 우리 땅이다 독도 우리 땅이다 하고 주장한 부분이 지금도 그 일본 해안가 어촌에 남아있더라 이 말입니다 네 그 뒤로 지금 거의 350년 만에 제가 처음으로 일본 심장부에다 그걸 내가 심한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과 같이 제가 이런 일들을 왜 하느냐 하면 독도 일본의 알리기 운동 독도현 독도련이라고 하는 제가 독도 일본의 알리기 운동 이름을 왜 이렇게 줬느냐 힌트입니다 독도 문제 해결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일본 국민들이 독도를 알면 끝납니다 일본 정부가 감추기 때문에 이런 일입니다 그러면 외교부가 나 안 만나도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가보십시오 그럼 해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이런 일을 이제 국민주권감시단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궁극적으로는 역사에 한 줄 남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건데 제 꿈이 뭐냐 하면 97년부터니까 20 한 3년째 제가 이 꿈을 갖고 있는데 소위 미국 달라스에 있는 큰 바위 얼굴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 선진국 반열에 거의 다 가 있는 셈이긴 하지만 아직도 이렇게 국민들이 공무원들한테 저처럼 이렇게 폭압당하고 이런 어두운 부분이 많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저런 이런저런 사족 때문에 애를 혼자 키우는 여자들이 많다 말입니다 자꾸 인구는 줄어가고 노인네들도 나이들로서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없으면 무지하게 고생합니다 그런 사람들 문제 그다음에 국가에서 다루지 못하는 제한 문제 그다음에 아주 실력이 있고 기술은 있는데도 뭡니까 돈이 없어 사업을 못 돈 없습니다 암만 잘해봐야 누가 돈 주냐 안 줍니다 돈 많은 사람 가져가면 너 1%가 나 99% 줘 그럼 내 돈 줄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돈이 50조가 들어갑니다 대충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우리나라는 온 사회 문제가 다 밝아지는 겁니다 스웨덴 핀란드보다 더 좋아지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50조 원을 만들면 그럼 그 50조 원을 누가 내느냐 기부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낸 사람 순서로 딱 10명을 끊어서 우리 속초 관광지에다가 바위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 얼굴을 조각을 해 넣든지 경부고속도로상에 노트북을 관광지로 해놓고 그렇게 해서 그 분을 영원히 가문의 영광이 되게끔 그렇게 하는 계획이 소위 큰바위의 얼굴 프로젝트입니다 어쨌든 사회운동을 하시는 것도 기본적으로 사업까지 발사항을 가지고 계속 접근하니까 좀 상당히 신선하네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기가 더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내일 모임 잘 하시고 내일 모임을 잘 마무리하셔서 어쨌든 국립주권감시단이 날로날로 발전해서 한국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큰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전화번호 얘기해도 됩니까? 네 말씀하시죠 저희 제 전화를 직접 하셔도 됩니다 010-5227-1570번 한 번 더 해주시죠 한 번 더 반복 010-5227-1570번입니다 아마 내일은 자석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회원에 가입해가지고 같이 일을 보시면 되니까 특히 각 도에 시, 지부 이런 데 지회장을 맡으실 실력이 있으신 분들의 연락도 기다리겠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가입해서 국립주권감시단 말씀하십니다 우리 국민주권단에 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국민주권을 지키는 데 기회해 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